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2교시는 6시 30분 정도 될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천만 라디오 새벽 1, 2, 3교시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저랑 새벽을 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벽반들 항상 고생이 많죠? 영상 듣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제 영상을 매일 꾸준하게 듣고 따라와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성공할 거예요.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9년. 딱 10년 채우고 저도 딱 허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최대한 달려가도록 하고요. 천혜장은 절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지 말고 저랑 같이 한번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블록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록딜. 최근에 블록딜을 한번 했죠. 선명전자. 근데 왜 블록딜이 악재인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도록 할게요. 지난달 21일이죠. 이 사진 속의 주인공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죠.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그 보유한 그 삼성의 SDS 있어요. SDS 이 SDS 주식의 절반가량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 처분을 했는데 주가가 7% 이상 넘게 하락을 해요.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하고 그 이서연 사장은 각각 150만 9,430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150만 9,430주 평균 매매가격이 주당 12만 7,680원입니다. 그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한 8.8% 정도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을 한 거예요. 할인가로 그냥 왕창 처분을 한 겁니다. 이어서 또 지난달 28일이죠. 홍라이어사 홍라이어사가 삼성전자 주식 1,994만여주예요. 엄청난 많죠. 1,994만여주를 시세 대비해서 2.4% 가량 할인된 주당 6만 8,800원 6만 8,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그 천문학적인 그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결국 그 재원을 마련해야겠죠. 마련을 하려면은 결국 블록딜 방식으로 은전 매매를 한 겁니다. 블록딜인 건 시간의 매매 쪽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처분에 나섰어요. 도대체 블록딜은 뭐냐 그리고 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지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블록딜이란 게 뭡니까? 뭐라본 그 주식을 대유모로 보유한 주요 주주가 사전에 그런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하는 거야. 매수자를 구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장 개시 전이나 장 마감 후에 그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장 개시 전 아니면 장 마감 후에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주로 그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 전에 매수자를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주로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 주식을 대량으로 넘기면서 그 현재가로 매각하면 그 인수 의향이 낮을 테니까 결국 할인가를 적용한 거 할인해서 싸게 넘기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 통상 현재가에서 한 7% 정도 아래로 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7% 정도 아래로 예컨대 그 주당 현재가가 만원이면은 한 9,300원 정도에 넘기는 방식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블록딜은 그 통상 할인율이 주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약간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하방 압력으로 그래서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한 그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있던 그 주식들이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에 넘어가면은 그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럼 대주주의 그 보유 지분이나 그 자사주 등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에 쉽게 나오지 않는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립니다. 시세 차익. 그래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장에 그런 풀리는 주식이 많을수록 주식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블럭딜은 그 투자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주요 임원이나 그 오너 일가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보는 거야. 반대로. 대주주가 가진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혹시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빠지는 거야.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그 블럭딜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하겠다. 블럭딜 제재방안을 하겠다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대주주 지분을 블럭딜하는 경우에 인수하는 그 기관 투자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그 보유 물량 그 락업 등의 규제를 예고한 것인데 그 락업이란 그 인수한 기관 투자자 또는 그 외국인이 특정 기간 동안 재판매에 제한을 거는 거야. 곧바로 팔지 못하고 야 너희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유를 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냐면 갑자기 뭐 100만 주 썼다가 곧바로 그냥 단타채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수익을 얻어버리면 결국은 그 주가 흐름이나 모든 것들을 좀 회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고스란히 개미들이 다 피해보는 겁니다. 개미들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이미 이 같은 규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이 있죠. SEC SEC에서는 그 증권법을 통해 가지고 그 블록딜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증권사 또는 그 투자은행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보고의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기면은 가치없어요. 미국은 테슬라의 그 창업주죠. 그 CEO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지난해 9월에 테슬라 주식 매각 계획을 세운 뒤에 SEC에 그 제출을 하고 12월까지 나눠서 매도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머스크도 매도 이외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개미들도 덜 피해보고 그것도 주식장의 그 흐름을 또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당사님이 직접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빨리 우리나라 그 주식장도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런 제도나 그런 주식들을 좀 뜯어 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딜이 또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 블록딜로 인해서 그 수많은 우리 개미들이 좀 피해 안 보도록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윤 당사님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